한국사 시험 종료 직후 폰 문제 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점해주는 시스템이어서 점수를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. 라이브 해설은 댓글로 문제를 질문하면 김승범 선생님께서 바로 알려주셔서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 시험 당일 채점 서비스 덕분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채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제일 좋았던 점이 자세하게 보기 하나하나까지 이거 어느 시대고 어느 왕떼고 어느 세기고 이런 거를 완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게 제일 좋았던 겁니다.